슛! 바르셀로나 코너킥 두번째데요. 이강인 이승욱 직접 해결할까요? 정연 위치 슈팅! 패트르책! 이승욱 슈팅! 패트르책! 네이마르 뒷공간으로 슛! 들어갔습니다. 따로 붙습니다. 페르난도 토레스 이의적인 회 첫번째 득점입니다. 새로운 역사의 첫번째 페이지가 데크런 라이스 워터프라우스 아 노리가요? 슈팅! 이야! 윙이 들어갔어요! 환상적인 골입니다. 개념라고 colleagues Advanced Marks 전연 하지만 저희는 마지막에 모두 볼을 예를cat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